안녕하세요. 오늘은 트로트 전국체전에 대해 똑똑한 포차가 알려드릴게요. KBS ETV 트로트 전국체전 첫 방송이 12월 5일 오후 9시 15분 160분만 특별 편성되었어요. 전국에 숨어있는 트로트 신인을 발굴하여 K-트로트의 지역으로 성장하게 될 발판이 되는 트로트 전국체전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요. 트로트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참가자는 연예인을 비롯한 스포츠 스타, 방송인, 남녀노소를 막론한 다양한 지원자가 몰렸다고 합니다. 김호중님 사촌누나 이시연님과 9년차 트로트 가수 진혜성님, 군통영 서라인님, 편의 중계에서 눈보장을 찍은 윤서령님 등 87팀이 출연 확정되었어요. 윤도현님의 진행으로 전국체전의 레전드 감독은 남진님, 고두신님, 김수희님, 주현미님, 설원도님, 조항조님, 김범윤님, 김현자님 이 출연하십니다. 감독님들과 함께 코치는 신유빈과 홍경님님, 나태준님, 하성훈님, 박구윤님, 조희연님, 별님, 송다인님, 김병현님, 조정민님, 황치열밤, 진심호님, 주영훈님, 박현빈님, 세네민턴님, 응원단장으로 임하룡님이 출연하십니다. 기존 오디션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 전국 8개 지역의 신명나는 파티를 개최할 트로트 전국체전은 24인의 감독 코치 진과 함께 트로트 새싹을 트레이닝하며 시청자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트로트 전국체전 첫 방송은 12월 5일 오후 9시 15분 KBS ETV 꼭 본방 사수하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